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한 개 속만 신은다 했죠. 불소장음 광대차리 부처님께서 장음하신 바 넓고 큰 세계가 그것도 해석을 부처님이 이래 해놨다고 부처님께서 이래야지 부처님이 이래 막먹으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장음하신 바 넓고 큰 세계가 동등하다. 일체의 미진수는 일체의 모든 미진수 먼지수와 같거는 청정불자가 그 속에 가득하다. 실 만중하야 그 속에 가득하여 우 비내린다. 부사의 체묘법이로다. 부사의 가장 미묘한 법을 비내리도다. 보현보살 찬탄해서 써놓고 해설 한번 쏙 보겠습니다. 해설 첫품인 세주 묘음품에서 동참한 대중 가운데에 보현보살이 하은경 맨 처음 거명된다. 이름에 같은 보자가 들어간 열 명의 동명보살이 맨 먼저 열거되고 그런데 그 숫자가 무수하다고 나오거든요. 대표로 열 명이고 그 사람들이 보현보살이 몇 명이 계세요? 온 시방세계에 무량무수 보현보살이 있다. 간세음보살을 때 일대일도 아니다 했죠. 지난 시간에는 아미타불을 짚어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장소에서 오신 스님. 아미타불은 몇 분이에요? 우리 양수. 우리 양수. 우리 양수. 그러가. 우리 양수에 의해 하량 없습니다. 어째 좀 근래 들고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털리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암한스럽게 맞추고 선임하사 기분을 맞춰줘야지. 아미타불은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1만9천5백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동도사 검색렬의 아미타불이로다. 참 옛날에 지극하게 해놨죠. 그것도 무슨 사상? 함사상. 그렇죠? 아미타불 연불할 때 왜 연불 안 됐죠? 보현행원품의 원화임룡 명종시. 우리 꼴가닥 죽을 때 진제일체 재장애. 모든 일체 장애가 다 제거되고 명견피불 아미타불. 눈앞에서 아미타불 칭겨놨듯이 적덕왕생 안락차. 그래서 사람 돌아가실 때 뭐 불러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어제 아래 그래가지고 누가 돌아가실 때 아버님 나무아미타불 하세요. 큰소리 나무아미타불 곧 죽는다고 이제 가족들 다 모였는데 살아나가서 또 3일 더 살아버렸어요. 너무 큰소리로 해가지고 살아나버렸어요. 그럼 이런 사상입니다. 저 서가모니는 몇 분이죠? 이제 다 알 수 있겠죠. 천. 아 이게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이구나. 이걸 서양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프렉탈 구조라고 그래요. 프렉탈 구조. 도플경어 그죠? 옛날에 그 홍길도에 왜 열두 가지 분신술 쓰는 거 있잖아요. 손오공. 그런 게 전부 어디에? 하음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자도 다 그런 뜻이에요. 그 숫자가 무수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체가 끝없이 넓다는 뜻이다. 넓다는 뜻의 본은 한결같은 신심을 표하며 마음의 본체를 뜻한다. 심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없애라 없애라 하는 것은 그 일렁거리는 파도의 심상이 없어지는 것이지. 심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체는 왜 안 없어져요? 본래 없기 때문에. 진공이란 말을 하음경에서 중간에서 제일 잘 표현하는 말을 은간 법개성이라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는 묘유를 표한다고 그래요. 진공묘유 있잖아요. 딱 뽑아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랍니까? 하음경 제1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 법개성. 일체 유심조. 야마천궁. 개찬품. 아홉 번째 강림보살장이 나오죠. 60화음경에서는 강림을 깨달을 각자를 뭐라 하죠? 열혜림. 80화음경에서는 강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듯이 일체의 미진수 속에서도 모두 그렇게 계신다. 우리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몸은 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이. 아 진공이구나.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난다. 묘유로다. 부처님의 몸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니까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강무변. 아 이게 법신청정 강무변이다. 그죠? 청강뉴스. 청강월이 바로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고 말리무운. 말리. 아. 그 구름이 말리가 되고 억말리가 되고 시방삼세의 몇 겁을 지나더라도 구름 한 점 없다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이 진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아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진이로구나. 세울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보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객진이 아니라 객진 번뇌가 아니라 주인 자체로구나. 그죠? 주인은 주인이 어떻게 뭐 간다고 하나 온다고 하나. 손님이나 가고 오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곧 밑에 꼭지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나겠어요. 십주를 표하는 대중이라. 십신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십주. 그러니까 하암경에서는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암경에서는 십신은 번부위라서 삼매가 필요하지 않는 번부위라서 십신 이거는 그냥 잘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밑에 놔쳐놓고 십신은 뭉뚱거려가지고 한등거리 한등거리 통째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십주부터는 삼현십성 있잖아요. 그죠? 삼현은 뭐죠? 초현의, 십주, 중현의, 십행, 상현의, 십해양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단계를 통과하고 이 행객막을 통과하면 뭐가 나가요? 사가행, 인위, 난위, 정위, 세제, 이리를 통과하면 뭐 돼요? 십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 십지보살 이 십지보살이 되고 나면은 하암경은 물론 사가행은 없지만은 십성이라 해서 한의지, 이구지, 발강지, 임의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부동지, 선의지, 법은지까지. 그죠? 이 열 가지 단계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따로 배워가지고 사면을 배우는 사람들 십성, 십지 배우는 사람들 사면, 십지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그죠? 환경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 이전의 거는 그 뭐 여기 다르게 위에 수행 차위에서도 그래 하지만은 십주부터는 하나하나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주 다음에 뭐예요? 제5주가 구족방편주, 정심주 아이고 저 뭐 하나도 못해요 왜 그래 인생을 살아왔노 그 다음에 불태주, 동진주 막 어디가 나가 죽든지 살든지 그 다음에 법왕자주, 관정주 이렇게 돼가 있죠? 아니 이 책을 들인 지가 언젠데 제목 안 써봤어요? 써도 몰라 이거 못 쓰는 거는 저 집이 뒷집에 고양이하고 앞집에 바둑이하고 못 쓴다 그랬죠 자 앞으로는 십주, 십행, 십행, 십지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매일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읽고 하다 보면 언제 외우려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계속 하면 애들이 걸음마 배우듯이 계속 걷다 보면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외워야지 이래 부담감 가면서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에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쓱 한 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발심주는 이런 거구만 치즈주라고 하는 거라 뭘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계율인갑다 야, 수행주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건 같다 그죠? 생기주라고 하는 건 야,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건 정진 좀 잘하는 사람인갑다 야, 구족방편주라고 하는 거는 방편이 능수능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론을 해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난성지 정도 이렇게 선정산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갑다 그 정심주의라 마음이 바르고 옳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야 지혜가 바르고 마음을 바로 쓴다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반야 지혜인갑다 이렇게 야, 이러면 이 글을 봤다가 현전지라고 하는갑다 눈앞에 손금 보듯이 환한갑다 이렇게 정심이 되니까 이렇게 불태주의라면 아, 이거 집착이 없으니까 물러나지 않는 제7지 그 원행지를 얘기하는갑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걸 보면 앞에 걸 알 수 있고 앞에 걸 보면 뒤에 알 수 있고 서로 말만 살짝 살짝 이렇게 털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다 손가락이 몇 개? 영덕 대개 다리 몇 개? 열 개요 영덕 대개는 쉽지 보세요 제가 고향이 영덕이거든 영덕이 된다니까요 영덕 컨선입니다 영덕 대개는 바깥은 좀 억세게 생겼는데 안에는 보드라 보드라 그거는 양념도 안 해도 영덕에서 제일 큰 선생님이 났는데 누구예요? 나홍 선생님 나홍 선생님 그죠? 우리는 제일 다 안 되지 나홍 선생님 그 옆에 묻자 비자 선생님 영덕에는 중 모종 보는 것 같아요 밀양에도 중 모종 보는 것 같아요 중이 많이 나요 밀양에는 누구? 삼행대사 고향이라서 삼천보 요도 중 모종 보는 것 같아요 누구? 서산대사 서성 부용 영간 선생님 고향이라서 큰 선님들의 고향에 가면 그분들이 그 천년 수백년 되는 세월 동안 있잖아요 그 도인들을 한번 봐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중이 굉장히 많이 나요 건강한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산산밭에 산산나지 뭐가 나겠어요 더덕밭에 더덕 나고 저기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고향 가면 신창호의 고향 가면 거기에 전부 조폭들 많이 나요 진짜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훈섭이라고 그래요 훈섭 훈섭 훈섭이라고 그래요 훈섭 우리는 천년의 훈섭이야 천년의 영덕이야 그래 어떤 선생님이 입을 이라고 하겠어요 조금만 더 그 다음에는 뭘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그거 저기 이명보살 있죠 그거는 14페이지 뒤에 한번 보세요 해월광 대명보살 등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10명의 보살이 대표적으로 거명된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무량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상 마음 모양에 아까는 뭐는 없앨 수 있어도 뭐는 없앨 수 없다 심상은 없애지지만 그죠? 심체는 없앨 수가 없다 허공을 어떻게 지우겠노 이 말이야 성품의 공덕이 모래알처럼 가득하고 거룩한 성품의 공덕 그러니까 무루성 공덕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자체에서는 자비심이나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모양상으로 이것을 마음의 작용을 일으킬 때 쓸 때마다 갖춰진 신통력이 신비롭게 쏟아진다는 묘용을 뜻한다 그러니까 상용 이거 이제 생멸법으로 쓸 때는 해월광 달빛이 부처님의 달빛이 내리빛여가지고 땅에 삐쳤을 때 밑으로 삐쳤을 때 강이 크겠어요 또랑이 크겠어요 연못이 크겠어요 바다가 크겠어요 바다가 크니까 부처님의 모든 광명을 제일 잘 표현한 보살이 이름 누구 계세요 해월광 대명보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름 잘 짓죠 이렇게 해놨다 이 어른들이 이걸 갖다 좁쌀당 이러면 안 좋잖아요 강대한 강명의 부처님은 법신으로 세간에 나타나서 널리 중생들 마음에 절기는 발을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법비를 내린다 진여는 평등하고 본래 없고 모양이 없으면 해놨네 청정한 법신으로 지혜는 고요하지만 몸은 한량이 없어서 널리 시방에 맞추어서 법을 연설하신다 봄에는 봄에 설법을 하고 겨울에는 겨울에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겠죠 여기는 다양성을 얘기하겠죠 아까는 뭡니까 일체성을 얘기했잖아요 동자 동명보사는 그렇죠 이명은 중국하고 한국 제품 많이 차이 난다고 차이 나네요 중국은 또한 해월강 대명 보살마살가 운엄 구름 운짜도 막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전 같으면 저기 멀리서 우레가 울어가지고 우레가 좁살맡하고 우레가 점점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5월달쯤 되면 매우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언제 비가 내려요 5월달 매우 뭐가 내린다 했어요 매우 비가 내리죠 매우 비가 내릴 때 무슨 열매가 익어가요 매실이 매실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를 뭐라 해요 매우 그걸 갖다가 장마비를 옛날 사람들은 매우라 했죠 매우 그래가지고 매실이 익지 못하고 톡톡 떨어진 거는 이제 누구처럼 고시시험 떨어져가지고 낙방거사들 나는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낙방거사 낙가 있잖아요 낙가 매실 열매를 보고 막 눈물 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 매우로다 운엄 해강 넓다 강맹있다 무구장 때꾸정물 없는 창고 이야 대단하네 그 다음에 공덕 겟자 이거 안 썼네 그죠 겟자 난 발견하기 전에 내가 잘 발견했다 300원 날아갈 뻔했다 공덕으로 보배 아까 이거 머리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공덕 보배 이게 머리 정수리 상투 요거는 아주 보배 상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최고의 수성한 지혜가 생기는 보살마살가 그 다음에 뭐죠 공덕을 공덕에 자제한 왕과 같은 큰 광명이 있는 보살마살가 선용맹 춥든지 손이 시리든지 귀가 떨어져 나가든지 뜨겁든지 사막을 가든지 빙판을 가든지 간에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백절불굴하는 자세로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연하 개보살마살가 그걸 얼마나 잘 써놨어요 선용맹이라 써놓고 그죠 정말 용맹스럽다 어느 정도로 참 인심이 나를 속이는 놈도 있고 훔치는 놈도 있고 죽이는 놈도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꽃 같은 보살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어피 그것도 하음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도표에 도표에 계속 내가 쫙 적어놨잖아요 무지개 도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도표 안 받으신 분 손주신 분 도표 못 받았어요 뒤에 도표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계속 부분을 쭉 읽으시면 그게 레인브릿지라고 무지개 다리다 무지개 다리 하음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개송을 다 뽑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제 운일당 넓은 지혜 구름도 참 뭉개구름 높고 태양도 높고 우리는 흔히 또 예불할 때는 뭐랍니까 강명 운대 주변 법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겠어요 하음경 세주 명원품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정진 근강제 보살 마사 앞에는 선용명이나 여기는 대정진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펼칠 때는 배설이 여빙이라도 뭐죠 무구하심이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 식념이라고 하는 게 대정진이거든요 근강제 제자라고 하는 건 배꼽 제자인데 배꼽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죠 옥상에 가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배꼽 넘어가 보면 밑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배꼽 넘어가면 안 돼 배꼽이 사람이 딱 탯줄에 중심이라 중심이 태극이라 태극 딱 중심이라 그런데 우리 흔히 이제 탐진치가 많으면서 지가 도인이 행사하는 사람을 서재막급이라고 그래요 서재막급 들어보셨죠 서재막급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은 계좌번호로 300원씩 입금하시고 서은은 깨물서자 깨물서자 전부 다 이렇게 앙 해가지고 자기 배꼽을 한번 깨물어보세요 서재 배꼽을 제자 그죠 배꼽을 깨물려 해도 막급이라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내고 욕심 많은 놈이 선정산멸해가 지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재막급이라 불교에서 여기 제자가 금강제보살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월재도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죠 제자는 뭐다 중심이다 중심 정중심 인간의 정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마의 태반에서 연결되어 있던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던 게 배꼽이잖아요 그죠 정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근원의 마음의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해요 배꼽 제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거품은 물고 내가 해설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향염 강당 향도 구린내 나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염자도 밝은 것이고 염강 아까 해봤잖아요 당자도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명덕 신미음 크게 대명의 공덕과 깊고 미음 아름다운 음성 남에게 고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우리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괜히 암만 피운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눈을 부라리고 그래 하잖아요 어제 아래 목욕탕 가있으니까 어디에 누가 물을 막 뿌리는 거라 부산 가면 녹천탕이라고 했어요 두세 번 뿌리고 쳐다보니까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은데 누가 물을 뿌리는 거라고 중앙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틀니리에 빠지시는 할아버지라 안 뜨겁는 겨 침을 일찍 흘리시면서 틀니리에 빠지시는 안 뜨겁는 겨 저거 뭐라 하겠어요 그 천진난만한 분한테 원래 연세 의외되는 겨 안 뜨겁는 겨 또 부르니까 댁이 어디신 겨 안 뜨겁는 겨 서로 대답은 못 듣고 계속 묻는 거지 그래서 둘이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앞에 사람들은 물뿌렸지 중이 달게 됐지 심각하게 싸워야 돼 제 팔 그림이 나오는데 둘이서 히힛거리고 웃으니까 재밌는가 봐 그러니까 왜 안 싸우지 한 분은 계속 안 뜨겁는 겨 뿌리면서 묻고 원래 연세가 얼만 겨 나중에 대답하시는데 88세 댁이 어디신 겨 초량이라니까 초량 한참 멀거든요 멀리서 오셨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물을 왜 뿌려요 얼떡없다 뭔가 눈을 부라리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가 나온 게 심미염 연세 의외되는 게요 참 환경을 안 잃어서 할배하고 어떻게 빨갈붓고 참 중하고 둘이 쌓아놓으면 참 볼만할 거예요 그 뜨거운 열탕에서 그죠 그 다음에 대복광지생이 보살마사리다 대복광 대복의 광명지혜가 도단하는 보살마사리라 이거 우리 지금 본지 풍광이죠 거기서 쭉 뻗어나온 우리 본래 면목이다 이러한 이들의 상수가 되어 13개 미진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해월강 대명 보살마사리 찬탄이라 모든 바람일과 모든 지위가 강대난사 신흥만이 아니라 강대하고 난사 부사의함이 다 원만하사 무량 중생을 다 조복하신다 일체국불토를 다 엄정 장음하셨다 개 엄정 이로다 이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유인물 꼭 가져오십시오 집에 가서 충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2와 4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서 정리해놨습니다 예